이나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갈매기 연습 중이잖아요 여배우가 되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주위 사람들의 실망, 무시 가난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다락방에 살면서 보리빵만 먹어도 좋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의식하는 자기 불만, 괴로움도 달게 받겠어요 그 대신 전 명성을 요구해요 실속 있는 당당한 명성을요 배우가 아팠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작가들은 뭐하지? 연출과 평론가들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겠지 연극과 교수들과 함께 막 보고 나온 공연을 맛있게 씹으며 와인 한 잔 연극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연극하면서 즐기고 있어 서로 위안을 삼으며 어느 정도 아주 적당히 결국 나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인가요? 나의 관객들은 어디 있나요? 극장에 오지 않고 칼트가 어디 있다고? 네, 이번 공연 백수광부들에서 1인 다역을 했는데 그 인물들이 사실 이 극 자체가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런 공간 안에 어떤 한 인물이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한 인물이 다양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몽상가라는 역할과 로렐라이라는 역할, 배우사라는 역할과 또 연출가 스타네슬라브스키 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역이지만 하나의 인물이,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배우가 그 네 가지의 역할을 다른 인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다른 인물일 수도 있으면서 같은 인물인 거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즐기다 가세요 종이 울리면 진대에서 종이 울리면 진대에서 일어나 종이 울리면 사실 네 개의 캐릭터가 다 틀리지만 다 틀리지만 그래도 하나의 중심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분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로 하나의 통일감을 줄 수 있게 분장을 통해서 통일감을 줬고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연극 배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각한 것을 표현하자 그리고 인식하고 살아가자 그런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배우로서 1인 다역을 하면서 좀 힘들었고 또 인물을 창조해 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액션 연출의 말은 액션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고통받으면 그 받는 것을 관객들이 가져가야 된다 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을 많이 찾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표현하게 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과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극장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배우들이 하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겠지만 감사하세요! 슬픔과 고통에 대해 감사하세요! 낯생 낯생 아무것도 없다 어둠에 술술술 낯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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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다 새벽을 여는 빵 굽는 냄새 아냐 아냐 고기 타는 냄새다 누군가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태우고 있어 잔인하다 고소함이 지나쳤다 자존심을 세우다가 고기를 태우고 있다니 야하하하하하 사각형 사각형 완벽한 죽음의 형태 사각형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다리 스피크스의 스케티로라면 이 탁자도 오후엔 두 개의 다리 저녁엔 세 개의 다리로 걷다가 죽어가겠지 사각형이 어른다리 연관 사각형 위에 두 다리 네 개의 탁자 다리가 또 맞추어 있는 두 개의 다리 두 개의 다리가 엄호하는 나의 자존심과 자립 간 최초인간으로서 서 있다 철저하게 앞을 본다 중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낯생 보이는건 나의 엽설 의식의 물구나무 속이 걷는다 내가 걷고 있어 몸의 중심을 전쟁시키며 외주를 타는 공중고기사처럼 추락을 약한 채 홀로 걷는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저의 길 사각의 절벽에 서서 두 날개를 편다 바람이 스치는다 비상 인류가 직립한 이후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종종 종종 몸의 윤곽이 사라지고 의식만이 비행한다 비상 비상 금같은 검 푸른 하늘 아래 샛노란 밀밭이 출렁이는 틸파리를 난 난 검은 까마귀가 되어 무언가를 의심하며 날아본다 까오 까오 차라리 저 샛노란 밀밭이 해바라기 바치였으면 그렇게 눈물 속에 잠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된다 꿈속에서나마 초락 포괄적 청룩 발주에서 빛나갔지만 계속 나를 반겨주는 건 저 하얀 형광빛의 세븐일레븐 한밤의 오아시스 아닌가 휘청거리며 유리물을 밀고 들어선다 유니폼을 입은 저만은 내가 들어온 걸 모르고 있다 결함 그렇지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것이다 공포 하얀 청룩 빛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 고통받는 모든 인간은 국이다 기관없는 정빈 몸 세상은 날 박자로 만들어 발가벗겨 배틈을 빗게 쇼인더위에 진열하거나 연극 소품으로 쓰겠지 그때서야 나의 감각 벌레들이 옹옹을 행진하며 이성에서 감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단단한 간편한 편안한 편의점 감각을 벗어버리고 안개 같은 불안 속으로 기어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위선적인 알리바예를 벗어버리고 불안한 감각의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여기 다시 사각형 사각형 완벽한 죽음의 형태 나는 사각형을 짊어지고 매일 밤 잠잠에 들며 환생을 꿈꾼다 저희 연극은 사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줄거리가 있는 연극은 아닙니다 하나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따라서 쭉 가는 연극은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것보다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고 답을 찾고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큰 줄거리 안에서의 연극을 생각하고 오시면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관객이 관객이 관객도 공연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짜 맞춰 나가고 그것이 그러면서 관객들도 새로운 어떤 발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아마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지만 관객은 소리와 시선과 이런 걸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자기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저희 극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발전적으로 무언가를 가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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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길 여자를 불러서는 안된댔는데 내 앞에 여자는 울고 있다네 어렸을 때 아버지 말씀하셨지 길거리 음식 건강에 안 좋겠는데 포장마차 환자 소주 마시네 부끄럽다 어렸을 때 내 친구만 했었지 어때도 내 이름도 믿지 말라고 내 이름의 그 얼굴의 그 친구이었네 어렸을 때 어르신 말했었지 산 오를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본다고 이제는 산 밑을 뻗지 않아 원산만 쳐다보네 원산만 쳐다보네 아 이건 연습실에서 한 두 번 공연을 했었어요 제가 배우 워크샵 두 번 공연한 것을 공연 하나로 묶은 거죠 제가 백수광부 단원이고 백수광부라는 어떤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갖고 그리고 제가 배우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걸 했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 방식이 그 방식으로 그리오는 그 방식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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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꿈은 꿈이죠.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마 대부분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데 그 꿈을 자각할 때 자각몽처럼 자각을 할 때 자기의 꿈을 통제할 수 있듯이 현실에서도 그 자각을 하고 끼어 있으면 이 현실생활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보다 끼어 있는 상태의 삶 그리고 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민감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예술가들 아니면 여러가지 사회를 치료하는 어떤 사회봉사활동가들 여러가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청소부 아저씨들도 맞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처럼 조금 더 관심을 주의에 관심을 주시는다면 보다 더 자기 삶도 끼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거죠. 그 불빛은 내 눈을 뽑아서 받아 놓은 거야. 더 멀리 볼 수 있게 그리고 멀리서도 나를 볼 수 있게 강해하는 배들이여 도취룰리고 하냐 동해하는 배들은 닻을 내리고 적막하라 간 따라가는 안이 못한다. 조만간 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면 난 갈 줄은 몰랐다는 거야. 배우로서 지금 여기는 극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있는 곳은 무대고요. 이 무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배우들이나 모토를 삼는 배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한 분 어떤 한 사람 하나의 한 명의 배우를 닮아가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우들의 장점과 단점과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멋있는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 유성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배우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연극은 연극 자체가 요구하는 상상력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연극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내렸어. 그리하여 예전의 대단 무쌍함, 경이로운 야생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연극은 아무런 해도 없고 위험하지 않고 명확하고 온화해졌다. 지금의 연극은 지금의 연극 현실은 연극 자체가 요구하는 상상력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연극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내렸어. 그리하여 예전의 대단 무쌍함, 경이로운 야생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연극은 아무런 위협도 없고 위험하지 않고 명확하고 온화해졌어. 찬란한 환상은 일상으로 퇴치되었다. 그래, 넌 너무 일상적이야. 그건 연극이 아니야. 나 배우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연기하는 척은 할 수 없어. 그건 연기가 아니야. 빨 새끼. 네가 하는 건 연극이 아니라 연극적 행위야. 세상엔 두 종류의 배우가 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세상엔 두 종류의 배우가 있다. 넌 2차적이야. 소위 진시에 딸린 장식품이지. 넌 이미 내가 찾은 걸 찾고 있어. 난 그것조차도 버린 지가 오래다. 난 네가 전량하길 바래. 내가 말할까? 시간과 공간이 현존해 있는데 넌 무대에 없고 현실에 있어. 너 그러고도 공연 끝나고 술 마신 아냐? 목이 타서 마시냐? 물 끌어서 마시는 건가? 온몸을 태워 널 전복시키라고. 세상엔 두 종류의 배우가 있다. 너 전향해라. 아니, 초강해라. 미나! 넌 지금 공연하는 그 어떤 배우보다 진짜 배우가 될 거야. 넌 그 누구도 같지 않은 너만의 향기가 있어. 다들 맡아봐! 이 향기가 너를 노력하게 할 것이고 너의 가능성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랑을 잃은 소녀는 그 슬픔을 노래할 수 있지만 돈을 잃은 수성놈은 그 슬픔을 노래할 수 없다. 노래해. 너만의 노래를. 그럼 우리는 어떤 혁명정부를 원하는 거야? 상상력에게 권력은 바람의 방향을 바꿔야 돼.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거다. 세상엔 두 종류의 배우가 있다. 바람같은 배우와 깃발같은 배우! 미나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갈매기 연습 중이잖아요. 여배우가 되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주위 사람들의 실망, 무시, 가난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다락방에 살면서 보리빵만 먹어도 좋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의식하는 자기 불만, 괴로움도 달게 받겠어요. 그 대신 전 명성을 요구해요. 실속 있는 당당한 명성을요. 배우가 아파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작가들은 뭐하지? 연출과 평론가들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겠지. 연극과 교수들과 함께 막 보고 나온 공연을 맛있게 씹으며 와인 한 잔. 연극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연극하면서 즐기고 있어. 서로 위안을 삼으며 어느 정도 아주 적당히 한 잔? 결국 나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인가요? 나의 관객들은 어디 있나요? 극장에 오지 않고 팔태가 어디 있다고 나의 관객들은 어디 있나요? 극장에 오지 않고 나의 관객들은 어디 있나요? 고맙습니다.